안녕하세요 여러분 홍대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1번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은 외부 데이터의 연결 설정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연결시키겠다는 개념이죠. 1번 통합 문서 연결 대화 상자에서 시트, 이름, 위치, 여기서 위치는 셀, 범위, 개체에 대한 참조를 의미하는 거고요. 값이라든가 수식 등 통합 문서에서 사용되는 연결 위치 정보가 제공이 된다. 당연히 연결시키려면 이러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되는 거고요. 두번째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업데이트 시간 줄 수 있는 거고요. 세번째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통합 문서를 열 때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거나 외부 데이터를 새로 고치지 않고 즉시 통합 문서를 열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 옵션을 줘야 되는 거죠. 네번째 연결을 제거하게 되면 현재 통합 문서의 외부에서 연결해서 가져온 데이터도 함께 제거된다. 데이터가 함께 제거되지는 않아요. 연결만 제거되는 거지. 21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21번 같은 문제는 어디 가서 확인 가능하시냐면요. 데이터의 연결에 연결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경우라면 외부 데이터에 대한 연결 만들기 및 편집 관리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바로 여기죠. 연결을 제거하면 연결만 제거되며 바로 이 부분이죠. 통합 문서의 개체 또는 데이터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됐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도움을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문제를 통해서 떠버리시게 넣어두시면 되죠. 가겠습니다. 22번 위로 올라가야 되죠. 다음 중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가져올 수 없는 파일 형식은 무엇인가? 1번 PDF 파일. 이건 못 가져오죠. 엑셀에서는요. 22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웹 데이터라든가 액세스 자료. 액세스는 우리 엑셀하고 액세스는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패밀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호환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해당이 되는 거죠. PDF는 아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23번 다음 중 엑셀의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오름차순 정렬과 올라가는 순서 내림차순 정렬 모두 빈셀은 항상 마지막에 정렬된다. 당연하죠?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두 번째 영 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문자 단위로 정렬된다. 맞아요. 이거 여러분들 도움말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조심하시고. 세 번째 사용자가 정렬 옵션 대화상자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변경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름차순으로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정렬하게 되면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 올라간다는 개념은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문 소문자 대문자도 소문자가 작은 거고 대문자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름차순이니까 소문자가 더 먼저 와야죠.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편하죠. 작은 숫자가 먼저 오듯이. 그죠? 23번에 정답 3번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름차순 하게 되면 소문자가 더 먼저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번째 공백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은 오름차순 정렬일 때 숫자 바로 다음에 정렬되고 내림차순 정렬일 때는 숫자 바로 앞에 정렬된다. 맞는 얘기고요. 23번의 정답은 3번이 해당되는 거고 23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정렬 도말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0 숫자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자 단위로 정렬된다. 텍스트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A100이라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은 A1이라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 뒤에. 얘가 먼저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11이라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 앞에 배치된다. 이거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논리값 같은 경우는 펠스가 추루 앞에 정렬된다. 같이 좀 알고 가시고 그 다음 빈셀 바로 이 부분이죠.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에서 모두 빈셀은 항상 마지막에 정렬된다.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은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여기에서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 와서 오름차순. 그럼 A1, A100, A11. 아까 도움말에서 봤던 부분.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도 데이터의 정렬,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A1, A10, 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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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01, A11.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24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지정했을 때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목표값 찾기라는 건 언제 이용돼요? 수식의 결과값은 알고 있으나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이명값을 모를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목표값 찾기의 정리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가겠습니다. 지금 수식셀이 B의 9예요. B의 9. B의 9가 뭡니까? 만기시 수령액이에요. 여기 지금 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의 9고. 그 다음에 찾을 값이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수식셀이 들어가 있는 게 만기 수령액이 100만원이 찾을 값이 200이니까 200만원이 되려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뭡니까? B의 4죠. B의 4가 뭐예요? 월, 나비, 배. 그러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값을 바꿀 셀이 B의 4니까. 만기 수령액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되려면 찾는 값이 200이니까 200만원이 되려면 여기 숫자로 넣어야 된다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잖아요. 아시죠? 200만원이 되려면 B의 4, 값을 바꿀 셀. 월, 나비, 배. 얼마야 되냐? 이거죠. 가겠습니다. 1번 만기시 수령액이 200만원이 되려면 월, 나비금은 얼마가 돼야 되는가? 그냥 24번이 정답 1번이 되냐? 땡큐. 그렇죠? 보통 마지막에 보기가 가있으면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24번 같은 문제는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24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25번. 다음 중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수식에서 통합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3차원 참조로 사용해야 된다. 맞고요. 두 번째,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수식을 선택한 범위 모든 셀에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컨트롤 엔터 이거 중요하죠? 알아두시고 세 번째,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바로 알트 플러스 F9를 누른다. 라는 거죠. 아니죠. 알트는 해당되지 않아요. 알트 빼고 F9만이에요. 됐죠? 조심하시고 25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네 번째, 배열 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도 추루값이나 펠스 등의 논리값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샵 NA와 같은 오류값 포함될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25번의 정답은 알트 플러스 F9가 아닌 그냥 F9다. 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25번 같은 문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간단하게 3차원 참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참조. 여러 통합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통합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같은 위치의 셀이나 범위를 참조하는 게 바로 3차원 참조고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워크시트 이름과 셀 주소 사이는 느낌표.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트1에서 시트5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워크시트의 A1셀의 합계다. 합은 썸, 눈썸 시트1에서 시트5니까 시트1, 콜론, 시트5 그래놓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느낌표 느낌표 한 다음 A1 바로 이게 3차원 참조예요. 됐죠?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본강을 좀 참조하시고요. 문제에 나온 거 위주로만 좀 핵심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26번 다음 중 메모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바로가기 시프트 플러스 F2 맞아요. 메모 시프트 플러스 F2 바로가기 키 단축키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작성된 메모가 표시되는 위치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고 가능하고요. 메모가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세 번째 피버 테이블의 셀에 메모를 삽입할 경우 데이터를 정렬하면 메모도 데이터와 함께 정렬된다. 같이 정렬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26번의 정답 3번입니다. 4번 메모의 텍스트 서식을 변경하려면 메모에 입력된 텍스트에 맞도록 메모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 조절 가능하고요. 2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는 스피드하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다음은 아래의 조건을 처리하는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여기는 몇 가지 규칙이 있죠. 색깔 대괄호 안에 색깔이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조건 안에도 조건도 대괄호로 묶인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셀의 값이 1000 이상 이상은 뭐예요? 이거죠. 1000 1 빵빵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랑이니까 대괄호 아래 파랑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조건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조건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렸듯이 파랑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1000 이상 그 다음에 1000 미만 500 이상 500 이상만 컨트롤 해주면 되는 거죠. 빨강 마찬가지로 대괄호 안에 빨강 넣어주면 되는 거고 또 500 미만 색을 지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각 조건에 대한 500 미만의 색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1000단위 구분 기호 주면 되는 거죠. 콤마 그 다음에 소수이와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표시 예 같은 경우 보니까 1,234.56 1,234.6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4,3이 보니까 조심하세요. 4,3이 0 0이 반드시 찍히게끔 했죠. 그럼 맨 마지막에는 0이 와야 된다라는 결론이죠. 됐죠? 그럼 가겠습니다. 1번 파랑 색상 대괄호를 묶어줬고 그 다음에 조건 1000 이상 맞네요. 샵 콤마 샵샵 천단위 구분 콤마 좋고 점 0 맞잖아요. 점 이거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미콜론 그 다음에 빨강 맞죠? 그 다음에 500 이상 샵 콤마 샵샵 0.0 맞네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500 미만의 색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 없는 거고 또 세미콜론 샵 콤마 샵샵 0.0 1번이 정답이 되네요. 2번은 왜 틀렸어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다가 0을 안 줬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되면 0이 안 찍힌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머지 3, 4는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설명 다 됐으니까 3, 4 같은 경우는 바로 해결이 되죠. 왜요? 색상을 갖다가 대괄으로 하지 않고 이 꺽쇠 가로로 줬기 때문에 그냥 바로 OO 틀렸다 라는 거죠.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오피스 단추에 엑셀 옵션이 있죠. 그래서 기본 설정에서 설정 가능한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셀의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를 때 포인터 이동 방향을 오른쪽, 왼쪽, 아래쪽, 위쪽 중에서 하나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건 고급에 가셔야 되고요. 두번째 페이지 나누기 선의 표시 여부 얘도 마찬가지로 고급 뭐가 고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번째 눈금선 표시 여부 얘도 고급이에요. 네번째 새 통합 문서를 열었을 때 적용할 기본 글꼴과 글꼴 크기 포함할 시트 수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본 설정이에요. 2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28번도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엑셀 옵션의 기본 설정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새 통합 문서 만들기에 다음 글꼴 사용 글꼴 크기 새 시트의 기본 보기 그 다음에 포함할 시트 수 그 외에도 선택 경영역에 미리 도구 표시라든가 실시간 미리 보기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리본 메뉴의 개발도구 탭 표시 유무 그죠? 바로 기본 설정이다. 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9번 다음 중 아래 가로에 해당하는 바로가기 키 연결이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의 바로가기 키는 알트 플러스 F11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알트 플러스 F11 알아두시고 매크로를 한 단계씩 실행하기 위해 바로가기 키는 한 단계씩 실행하는 거 바로가기 키는 F8이고요. 암기 하셔야 되겠죠. 모듈 창의 커서 위치까지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플러스 F8입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를 바로 실행하기 위한 바로가기 키는 F5예요. 이렇게 되면 F8 컨트롤 F8 F5 정답은요. 4번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캡처를 해드렸는데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들어가게 되면 실행에서 매크로 실행 F5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버그를 클릭하게 되면 한 단계씩 코드 실행 F8 됐죠. 그 다음에 커서까지 실행 컨트롤 플러스 F8 됐죠. 나머지 것들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간략한 조사식 실행 플러스 F9 중단점 설정 해제 F9 그 다음에 모든 중단점을 지우는 건 컨트롤 플러스 실행 플러스 F9 또 시험 문제에서 또 언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많은 분들이 좀 틀리셨던 문제예요. 이제라도 이제 암기해서 맞추시면 되는 것 뿐이죠. 30번. 다음 중 수식 작성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셀 범위를 참조할 때에는 시작 셀 이름과 마지막 셀 이름 사이에 콜론이 입력된다. 맞죠. 두 번째 다른 워크시트의 값을 참조하는 경우 해당 워크시트의 이름에 사이 띄우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공백이 있으면 워크시트의 이름은 큰 따옴표가 아니고 작은 따옴표예요. 작은 따옴표. 30번의 정답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맞는 얘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의 숫자를 입력할 때 화폐 단위나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같은 서식 문자 입력하지 않는다. 맞고요. 네 번째 외부 참조를 하는 경우 통합문서의 이름과 경로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외부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1번 다음 중 차트에서 사용하는 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1번 방사형 차트 거품형 차트에서는 기본 가로측만 표시된다. 방사형 차트는 가운데서 뻗어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축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거품형 차트 같은 경우는 다 있죠. 3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가로 항목 축에서 축 위치 옵션은 데이터 표시 레이블이는 축에 표시되는 방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영역형 차트 또 세로 막대형 차트 및 꺾은 선형 차트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 가로 항목 축이 날짜인 경우에는 축 종류의 날짜 축을 선택하게 되면 기준 날짜를 1월 면 날짜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다는 거 3차원 꺾은 선형 차트는 3개의 축 3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 세로 깊이 깊이 축에 따라서 데이터 요소를 갖다가 비교한다. 맞죠? 31번의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고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바로 이 부분이죠. 방사형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운데서 뻗어나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워키시트의 여러 열이나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방사형 차트를 그릴 수 있다는 건데 얘는 여러 데이터 계열의 집계 값을 비교한다. 알아두시고요. 방사형 차트 같은 경우는 축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가로 세로 축에. 하지만 거품형 차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이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열에 나열된 값이 X값. 인접한 열에 나열된 값은 해당 Y값과 거품 크기를 나타내더라라는 거. 그래서 방사형 차트와 거품 차트 생김새 특징 좀 신경 쓰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본강을 좀 참조하시고요. 32번 아래는 매크로1 매크로의 실행 결과와 VBA 코드이다. 다음 중 VBA 코드에 ABC에 해당되는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문제 안에 답이 있고요. 또 재미있어요. 서브 앤드 서브 매크로1 프로시저의 시작과 끝. 매크로1이 프로시저의 이름이 되는 건데. 매크로 이름이 되는 건데. A번이 비어있고 A1 그 다음에 셀렉트. 그죠? A1의 범위를 선택하라라는 거거든요. 범위가 용어로 range 아니겠습니까? A번은 range예요. 그러니까 여기 range, 여기도 range.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range가 되죠. 됐죠? 그럼 range, range, range. 지금 3번, 4번은 그냥 틀렸고 1번, 2번, 2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재미있는 건 여기 보면. 지금 A1.select 여기 보세요. C 보세요. 점 C. 똥가미 C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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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e, range, range 해놓고. A1, B1, B2 그죠? 그래놓고 셀렉트, 셀렉트 여기 C가 되어있어요. C는 당연히 뭡니까? 셀렉트죠. 마치라고 준 문제예요. 그럼 마지막에 셀렉트예요. 첫 번째는 range고 두 번째는 셀렉트입니다. 세 번째는 C는. 이렇게 되면 정답은 바로 이제 2번으로 게임 끝났어요. 2번 찍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정말 쉽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1.sele name이라는 문자를 줬고 입력해줬고 B1에는 address.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B2를 선택하는 맨 마지막에 그런 코드인데 과연 그럼 B에는 뭐가 와야 되느냐. 여기 지금 포뮬러 R1, C1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포뮬러 지금 R1, C1 스타일을 사용하는 포뮬러다라는 거죠. 만약에 R1, C1을 쓰지 않고 A1 스타일을 썼다. 그러면 포뮬러라고만 오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완전히 틀린 거고 얘는 또 R1, C1, 여기는 또 포뮬러 R1, C1 다 틀린 거죠. 그래서 포뮬러라는 거는 공식식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name이라는 문자열을 갖다가 active cell, 활성 cell에다가 넣어라. 그러니까 개체의 값을 갖고 있는 속성이 바로 포뮬러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2번도 아무리 바빠도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미리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지금 여기에 name과 address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삭제를 좀 하고 삭제를 좀 하고 코드는 설명을 드렸죠. range A1, select A1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active cell, 활성 cell에다가 name이라는 데이터를 포뮬러 R1, C1, R1, C1 스타일로 넣어라 라는 거고 또 range B1 선택하라. 그 다음 마찬가지로 또 활성 cell 그러니까 B1의 address를 넣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B2 셀을 선택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행을 시키겠습니까?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A1에 name 들어갔고 B1에 address 들어갔고 맨 마지막에 range B2 select 때문에 B2 셀이 선택이 됐다라는 거죠. 됐죠? 33번 가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워크시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 보기에 수식과 그 결과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1번 미드 미드는 중간에서 골라 오는 거죠. 그 다음에 A5 A5라는 건 뭐예요? 아름다운 설악산에서 그 다음에 문제는 얘죠. search S-E-A-R-C-H 찾아라 라는 건데 맨 마지막에 B가 하나 붙어 있어요. B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바이트 더블 바이트 개념인데 지금 A1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콤마 A5입니다. A5는 뭐예요? 아름다운 설악산 그러니까 A5 아름다운 설악산에서 A를 찾아라. 근데 아무런 찾을 걸 안 줬어요. 이럴 경우에는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1 다시 한번요. search B B에 찾아라. A5에서 뭐를 찾아라? A1을 찾아라. 근데 A1에 아무런 찾을 문자열을 아무것도 안 줬어요. 이럴 경우는 결과가 1이 산출됩니다. 그럼 여기 1 더하기 5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좀 지우고요. 얘네들은 뭐가 되냐?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6이 되는 거예요. 아까 1 더하기 5가 되니까. 그죠? 그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미드 A5 아름다운 한 칸 띄고 설악산에서 여섯 번째에서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백 여섯 번째에서 세 개 설악산 맞죠? 됐고 그 다음에 replace, 대치하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A5 search B예요. 마찬가지로 A2 한국 한 칸 띄고 대한민국에서 한을 찾아요. 한 한을 찾으면 지금 뭐가 돼요? 첫 번째 1 얘가 1이 되는 거죠. 얘도 결론적으로 좀 지우고 여기까지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replace는 대체해라. A5를 A5가 뭐예요? 아름다운 설악산. 아름다운 한 칸 띄고 설악산을 갖다가 뭐예요? 첫 번째에서부터 다섯 개까지 첫 번째에서부터 다섯 개까지 공백으로 해라. 그러면 첫 번째에서 다섯 개까지니까 아름다운 네 개 그 다음에 공백까지 해서 다섯 개까지를 뭘로요? 공백으로 해버리면 뭐가 남아요? 설악산이 남죠? 설악산. 맞죠? 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드 얘도 마찬가지죠. search B예요. search B인데 A3을 A3 어디예요? 분기 수익인데 A4를 찾으래요. A4는 뭡니까? 수익이요. 그럼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익을 찾는데 search B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글을 하나가 두 개 먹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한글 한글자가 두 자리 차지합니다. B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럼 분기 수익에서 수익을 찾으면 분기 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분에서 두 개 기에서 두 개 그 다음에 공백은 하나예요? 한 자리 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O가 되는 거죠. 다시 한 번요. A3 지우고 분기 한 간뛰고 수익에서 수익을 찾아라. 수익의 위치를 찾아라. 분 B가 붙어 있기 때문에 두 자리씩 먹어요. 한글이 그럼 어떻게 돼요? 분 하나 둘 기 셋 넷 공백 다섯 그죠? 그래 놓고 수익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6,2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이만큼이 그러면 미드 A2 A2 여기에서 여섯 번째에서 두 개 여섯 번째에서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에서 두 개 민구 오겠네요. 민구 됐죠? 맞네요.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죠. 시험장에서는 4번 찍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살펴봐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스 대체해라 A3 A3 분기수익인데 서치 B 얘도 B가 붙어있는 거 조심하시고 A3 A3가 뭐예요? 분기수익인데 A4는 수익이에요. 얘도 똑같죠. 분기수익에서 수익을 찾는 거니까 분에서 하나 둘 기에서 셋 넷 그 다음 공백 다섯 그 다음에 수익의 수는 여섯 번째에서 시작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6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A3 뭐예요? 리플레이스 바꾸는 거니까 A3는 분기수익인데 여섯 번째에서 두 개를 명세서로 바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섯 번째니까 A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개를 명세서로 바꾸래요. 그냥 명세서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분기 한 깐 띄고 수익 바로 명세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3번의 정답은 4번이 당연히 틀린 거고 됐나요? 자 33번 같은 문제는 엑셀을 가지고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F1을 눌러서 미드 A5 서치 B A1 콤마 A5 A5에서 어떤 데이터를 서치 B 찾아야 되는데 A1에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그죠?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5 하니까 6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엔터 치게 되면 설악산이 온다라는 거 바로 이 부분이죠. 서치 B A5 콤마 A1 콤마 A5 A5를 찾아라라는 거죠. 그런데 A1에 아무런 데이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1이 나왔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지금 A5 아름다운 설악산인데 름을 찾아라. 름 여기다가 만약에 름을 입력하게 되면요. 름을 입력하게 되면 3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3이 나와요? 아가 두 개를 먹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름에서 세 번째 3이 나온 거죠. 서치 B의 효과예요. 바로 그냥 서치가 아니고 서치 B이기 때문에 더블 바이트. 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대신 름을 없애버리게 되면 데이터를 안 줬기 때문에 1이 된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리플레이스도 마찬가지. 설악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도 미드 A2 서치 B 민국이 되는 거고 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리플레이스 뭐예요? 명세서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기 한 칸 띄고 수익 뒤에 바로 명세서가 붙었다라는 거죠. 설명드린 그대로 4번 같은 경우 분기 수익 명세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F2 셀의 소속이 영업 일부인 총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한 수익이 나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이거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은 직접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영업 소속의 영업 일부인 애들만 골라서 총 매출액을 골라라 이 얘기에요. 문제는 매출액이 얼마나 하냐면 2858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1번 같은 수식 1번 수식 같은 경우는 는 썸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줬잖아요. D썸 그럼 D썸 같은 경우는 앞에는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와야 되죠. A1에서 A1에서 C의 15 이거는 기본이죠. 여기에서 3은 뭐예요. 1열 2열 3열 총 매출액 그리고 조건이 와야 되죠. 2에 1에서 2에 2 2에 1에서 2에 2 뭐예요. 조건 소속이 영업 일부인 애들만 골라서 그죠. 애들만 골라서 총 매출액을 둬라 2858 하나 맞잖아요. 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는 썸 똑같아요. A1에서 C의 15 똑같고 아까 그게 3이었죠. 근데 그냥 C의 1이라고 해도 돼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조건 2에 1에서 2에 2 같은 결과예요. 2858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썸 if를 썼습니다. 썸 if B의 2에서 B의 5 이건 좀 달라져야 되죠. B의 2에서 B의 15는 어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썸 if를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에 2 2에 2는 뭐예요. 그냥 바로 영업 일부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영업 일부 애들만 찾아서 뭘 더하라. C2에서 C의 15 이걸 더하라. 맞죠. 2858 하나 됐죠. 그러면 결론은 이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건데 왜 틀렸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썸 if를 썼는데 여기 A1에서 C의 15 A1에서 C의 15 이거는 아까 D함수 Dsum에서 썼던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갖다가 왜 썸 if에서 쓰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가 0이 잘못 나왔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바로 고치려면 썸 if이기 때문에 B의 1에서 B의 15로 가든 B의 2에서 B의 15로 가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줘라라는 거죠. 그래서 썸 if에서 D함수처럼 범위를 줬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A1에서 C의 15 Dsum처럼 줬다. 34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34번에 4번이 틀렸다라는 거.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시험 암퍼샌드 1분 반 1분 기간이 1분 반 뭐 아무튼 맞아요. 두 번째 북 슬래시 1 이건 해당되지 않죠. 얘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3번 1분기 에서 4분기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샵 1 해당되는 거죠. 3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5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여기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시트 이름을 주지 않고 엔터를 치게 되면 요게 떠요. 보겠습니다. 입력한 시트 또는 차트의 이름이 잘못됐다. 입력한 이름이 31자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라. 또 이름에 원화표시 그 다음에 슬래시 느낌표 별표 그 다음에 대괄호 등의 문자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이거 못쓴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름을 비워두지 않았는지 확인해라. 에라 메시지 상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36번 다음 중 아래 차트와 같이 오차 막대를 표시하기 위한 오차 막대 설정 서식 설정 갑시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지금 40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40을 기준으로 위 아래 그죠? 10씩 다 나와있죠. 표시 방향은 모두에요. 그 다음에 오차량은 얘를 기준으로 40에서 50 위로 아래로 30 10이죠. 정답 1번이에요. 됐죠? 36번의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고 36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놨는데 바로 오차 막대 서식을 누른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죠. 세로 오차 막대 중에서 방향 보세요. 모두 지금 여기를 살짝 오게 되면 음의 값 그죠? 양의 값 설명 안 드려도 지금 보이시죠? 문제는 모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고종값 10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백분율 달라지죠? 문제하고 그래서 고종값 10이다라는 거죠. 됐죠?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37번 가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 C의 3에서 C의 15 영역을 C의 3에서 어디예요? C의 15 영역이면 이제 출신지역이 되는 거죠. 영역을 이용해서 출신지역별로 인원수를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하 지금 서울 경기 지역 지역별 인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 G의 3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라는 거 여기에 입력할 수식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이거네요. 자 37번 가겠습니다. 37번도 직접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앞뒤로 브레이스 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배열 수식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sum 그 다음에 가로열고 if 해 놓고 $c $3 $c $15 여기요. 그렇죠? 15 C에서 15까지 $c $3 에서부터 $c $15 $5까지 절대참조로 줬어요. 그러면 $ $ $ $ $ $ $ $ $ F3 F3 이 뭐예요? 여기죠. 서울 지역에서 왼쪽에서 두 개면 서울. 맞죠? 그런데 얘는 절대참조를 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호남 영남 영남 제주 이렇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참조를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콤마 이 두 글자씩 이니까 그러면 여기 출신지역 C3 C15 에서 랩트 서울을 잘라가지고 두 개를 잘라서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애들 같으면 이 부문이니까 같으면 1 됐죠. 같지 않으면 0 그러면 나중에 1의 개수를 다 더하면 서울을 지역인 사람들만 구해질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그게 바로 sum 가려율 if 이 배열 수식의 효과죠. 나중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 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보기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는 배열 수식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른 게 아니죠. 지금 중괄호가 없죠. 브레이스가 1번하고 3번은 완전 틀린 거고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2번하고 4번을 동시에 보세요. 브레이스 가로에 있는 거고 는 sum if 똑같아요. $c $3 콜론 $c $5 똑같아요. 는 left f3 콤마 2 똑같아요. sum 은 이겁니다. 1,0 이냐 1,1 이냐 지금 if문에 의해서 참이면 서울인 애들 1을 주고 아니다 0을 주고 그래 놓고 나중에 1의 개수를 합치면 서울 사람들이 합쳐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둘 다 1을 줘요. 이러면 뭐 수식이 엉망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참일 때 1 서울인 경우로 예를 들어서 서울인 경우 1을 주는 거고 아닌 경우 0을 줌으로 해서 1의 개수를 더함으로 해서 서울 명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38번 다음 중 셀 서식에 관련된 바로가기 키 단축키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컨트롤 플러스 1 셀 서식 유명하죠? 이건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맞고 컨트롤 플러스 선택한 셀의 글꼴 스타일을 갖다가 굵게 적용되는 거고 다시 누르면 취소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굵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2번에 컨트롤 플러스 3을 누르게 되면 선택한 셀의 밑줄이 적용된다. 밑줄 같은 경우는 컨트롤 플러스 4요. 조심하시고 3번 같은 경우는 기울임 꼴이에요. 4번 컨트롤 플러스 5 선택한 셀의 취소선이 적용된다. 3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우리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해드렸어요. 보겠습니다. 컨트롤 1번 셀 서식 외우시고요. 컨트롤 2 뭐예요? 굵은 글꼴 컨트롤 3 기울임 꼴 컨트롤 4 뭐예요? 밑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컨트롤 5 치소선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6 개체 숨기기 개체 표시 개체 틀 표시관을 전환한다라는 거 컨트롤 플러스 8 7은 없어요. 윤곽 기호를 표시하거나 숨긴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9 선택한 행을 숨긴다.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0 0 선택한 영역을 숨긴다라는 거 컨트롤 9가 선택한 행이고 컨트롤 0은 선택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지금 같이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39 40 두 문제 남았네요. 다음 중 엑셀의 틀 고정에 대한 기능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틀 고정은 특정 행 또는 열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주로 표의 제목 행 또는 제목 열을 고정한 다음에 작업할 때 유용하다. 맞고요. 두 번째 선택한 셀의 왼쪽 열 바로 위에 행이 고정된다. 맞고 세 번째 틀 고정 구분선을 마우스로 잡아 끌어 틀 고정 구분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조심하시고요. 39번의 정답은 해당되지 않는다. 할 수 없다라는 거. 네 번째 틀 고정 방법으로 첫 행 고정을 실행하게 되면 선택된 셀의 위치와 상관없이 첫 행이 고정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4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 보기 탭 창 그룹의 각 명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새 창을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빈 통합 문서가 만들어져 표시된다. 이 새 창은 빈 통합 문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창으로 오픈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서 보기가 있는 새로운 창을 연다라는 개념. 40번이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모두 정렬은 현재 열려있는 문서를 바둑판 계단 가로 세로 내가 이 형태로 배열하는 거 맞고요. 세 번째 숨기기는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 창을 보이지 않도록 숨긴다. 말 그대로 맞고요. 숨기기 네 번째 나누기는 나누기를 클릭하게 되면 워크시트를 최대 4개의 창으로 분리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부분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나누기 개념이기 때문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4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스프레드시트 일반 문제풀이 마무리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 데이터베이스 일반 시간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